즐거운 플레임 워싱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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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저는 유니 저는 테쎄 키글 키글 지금! 두 분 특가 신청은 어떻게? 오빠가 세 개로 간다는 거. 네이클로버 세이클로버? 저 이거요. 뚱땅뚱뚱뚱뚱따 어떤사람네요? 저 눈동자 따로따로 움직입니다. 어머! 이렇게 모였죠? 오빠 미쳤나 봐! 왜 이렇게 다 되는데? 위대한 쇼맨이 나갔어야 했는데! This is crazy show! 팔 이렇게 휘시는 분들도 있잖아. 그런 분들도 있고 막 이렇게 돌리는 분들도 있고 될 것 같은데 봐. 그런 분들 나오지 않을까요? 태상쇼, 태상쇼. 내가 할 수 있는 게 나은 거 아니야? 근데 제가 다 따라해볼게요, 다 따라해볼게요. 베넘! 베넘! 베넘이야 진짜! 이거 개무서워! 미치! 어플 아니고 진짜 저래요? 진짜 저래요? 저 혓바닥이 짧은 편이라... 아니 이걸 열어서 그런가 더 길어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, 그치? 근데 애초에 길어. 애초에 길어? 우와... 우와! 우와! 오? 미친 거 아니야? 어? 우와! 우와... 저 정도면 약간 힘줄 하나 끄는 거 아닐까? 그러니까 힘줄이... 아니 혀에 그게 없는 것 같은데? 근육이 아예? 아니 원래 이게 혀가 코에만 닿아도 신기하면 눈에 닿아! 겨울왕국에 동아베 친구 있잖아. 혀로 이거 눈 닿잖아, 이렇게. 우와... 뭐야... 유용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. 키스할 때? 아 이상할 것 같은데? 막 오빠 묶잣까지... 그러니까. 오 싫어! 왓슬리 씨 억금. It's my hidden town. 어! 비누방울 비누방울! 저요! 저 저 저 돼요. 저 해봐 해봐! 돼 돼 돼 돼 돼 돼! 아! 아아아아아아악! 우와아아아아아악! 아니 이게 어떻게 돼? 우와 미쳤다!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이 해 봤구나? 엉그러웠네? 우와 지렸다 진짜! 난 왜 되는 거야? 나 왜 여기 있지? 틱톡 스타가 될 수 있어. 그니까. 한 심자처럼 이렇게 하고 이런 하자 포장 있지? 이게 뭐? 런. 런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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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이거 시도도 해보고 싶지 않아요. 진짜 리얼 띠용. 진짜 띠용. 사람 아닌 것 같아. 진짜 눈 빠지면 어떡해. 이거 진짜 크다. 동공 자체도 커. 눈 막 빠지는 상상이 되는 거 있어. 어? 뭐야? 내가! 깜짝이야. 이거 어떻게 돼? 와 안 돼, 나 안 돼. 그리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말라야 되는 거 아니야? 나는 뱃살이 나온 거 같아. 그렇지, 기본적으로 말라야 돼. 봄이 시켜봐야겠다, 봄이. 봄이 시켜봐야겠다, 봄이. 오 될 수도 있겠다. 입이 진짜 커. 저기 다 들어간다고? 어? 오 하이! 안녕히 계세요. 약간 망아지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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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키스? 아 저 입 진짜 커요. 커? 우와! 저 핸드폰도 들어가요. 진짜? 우와! 대박! 개쩐다. 오빠 약간 그런 거 잘하겠다. 한 입만 찬스. 아, 한 입만 그런 거 잘하지. 어. 우와, 우와, 우와. 오, 뭐야? 우와, 우와. 좌우로도 돼? 우와, 미쳤다. 나 좌우로 된 사람 처음 봐. 우와, 저도 위아래는 되거든요? 한순간 네 몸에 익숙했던. 왜? 아니, 이게 약간 그냥 방으로 끼시는 거 아닐까? 어. 저런 모션으로. 저런 모션을 취하고 방으로 끼시는 게 아닐까. 그러니까. 이렇게 해서 나는 소리는 있어? 아, 난다. 우와! 아, 진짜 깨면 어떡해 그렇다고 또. 아, 진짜. 히트로. 아, 넌. 넌. 아, 넌. 이스 오우헬스. 우와! 왜 그러시는 거야. 어, 진짜 인체의 신비가 너무 싫어. 우와, 개쩐다. 진짜로. 왜? 와, 엄청 빨리 됐나? 우와! 근데 저게 빨리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. 잠깐, 이 예방이 와서 해보실래요? 뭐야? 도전. 도전. 아, 안돼, 안돼. 우와. 아니, 되는 게 신기하다. 아, 뭐 좀.. 다 돼요. 아, 진짜? 성대만 내리면 되는 거 알아서. 아, 아, 아. 이게 노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. 여기서 이걸 내려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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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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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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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나 봐! 미쳤나봐 저 분. 아 근데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. 핫티 닮았어, 문어. 저기다가 바람 불어서 이렇게 부풀어줘야 될 것 같아. 풍선 문어 맞자. 풍선 진짜? 뭐야? 와 형아 따뜻하신지 이거? 안돼요. 대단하시네. but for your consideration. 우와 개쩐다. 또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아. 안되네. 이 상태에서 내는 거니까. 저는 택도 없어요, 저는 손가락. 가만. 오 대박. 대박이다, 처음엔 약간 탐난다. 다들 혀로 왜 그러시는 거야? 원래 저렇게 혀 이런 거 빠르면 키스 잘한다는 썰 알아? 롤롤롤 에그. 아니 난 싫어, 난 천천히 하는 게 좋아. 원 킨스는 천천히 느긋하게 즐기면서 하는 게 좋아. 미쳤다, 어떻게 돼? 너 왜 되는 거야? 오케이. 하나 했다, 하나 했다. 그 틱톡 필터 같아. 그니까. 우와, 쩐다 이건. 이거 한 명씩 따라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. 우와, 이거 그냥 잘 쓴다. 아, 느려요, 느려요, 느려요. 느려요, 느려요, 느려요. 우와. 나도 되지 않나? 오, 돼, 돼. 미쳤다. 어떻게 돼? 손자를 위로 올리고 눈을 뜨면 돼. 눈을 감으면서 뜨면 돼, 뭐라고 그랬는데. 어떻게 해서 됐어요? 뭐야, 뭐야. 렌즈 발가락인 줄 알았다. 스피커에서 할게요. 하지 마. 미친 거 아니다? 저 친구가. 대박이다, 진짜. 별의별 사람 많다. 나도 별의별 사람이 몇 개 포함이 되는 게 충격적이야. 별의별 사람 많다, 진짜. 별의별 사람 많다, 진짜. 네, 오늘 제가 독특하고 신비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사람들 톡톡 영상을 봤는데요. 구독과 좋아요. 댓글 부탁드려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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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